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다소 끼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오후 5시 23분쯤 해가 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고요. 새해 첫 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